오늘은 마트에 가서 사온 떡볶이를 먹어보려고 한다. 떡볶이 떡에 물을 담가준다. 물 한 컵 정도를 넣어주었다. 떡볶이 떡, 건조된 대파도 넣어주었다. 떡이 말랑말랑하면 소스도 넣어주었다. 국물 레 맛있어. 음 아 ikum 이렇습니다. 점이 더 rôle 그 풍 끝나면 안티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달진 않은데 먹을만하다. 호주산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. 매워요? 너무 달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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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ya 진짜 이행이 어렵습니다 진짜 더워지겠다 근데 이게 2인분 사신데 별로 없다 포도가 맛있다 포도가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이제부터 이제 냉국 먹어야 될 것 같아 이젠 더 오네 응 이젠 냉국 먹어야 될 것 같아 몰래 사다야 되네 이번 여름 또 어떤 지낼거니 너무 덥다는게 여름은 잘 어울릴려 빨리 식힌 양념은 이거 조금 더 더 잘 어울릴려 더 잘 어울릴려